на месте 1.5배스키 2.5배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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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го디스피 페스키에서 여러분과 함께 2.5배스키에 대한 반응을 이뤄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생합니다 여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기대합니다 2.5배스키 배스키에서 여러분과 함께 9.5배스키는 남은 첫 소주에 대한 반응을 배에 대한 반응이 어려우니까 이번 2022년도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6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놨나요. 이번 성연 앞두고 저희 팀 조수와는 주님의 사모는 마음 그 하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모든 청년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스타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성령이 충만하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